안녕하세요. Hey guys, I'm back and 오늘은 코스코 가요. 코스코 내가 뭐 사는지 코스코에서 궁금하지요? 이따가 코스코 가면 보여줄 거예요. 이제 finally 코스코 왔습니다. 이제 비디오를 스타트 할 거예요. 첫 번째 사는 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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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난 원래 카트에 안 타요. 아빠가 그냥 올려준 거예요. 치킨 진짜 맛있어요, 여기. 조기조기하고 채널하고. 치킨은 4.99원. 4.99원. 그냥 5달러.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비큐 소스에 먹어요. 지금 맛있어요. 다음은 바로 바로 크로산. 크로산은 5.99원. 이게 6달러. 와우. 하나 더 크로산. 크로산은 5.99원. 그것이 정말 큰 의미예요. 집에 가서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세 번째는 로메인 상추. 가격은 3.99원. 그것은 4달러. 그리고 쌈 사먹을 때 이거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빨리 나가자. 추워. 네 번째로 제일 많이 사는 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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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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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organic eggs. 계란. 달걀. 달걀. 달걀은 649. 649이에요. 다음엔 우리가 사는 거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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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ffles! 이거 Waffles is the best They're literally the best There is 72 Waffles 72 And it's only 9.99 Always eat this And it's great with ice cream on top Or waffle Or maple syrup Just thinking about what made me hungry 다음 거는 만두 하나 꺼내야지 이거는 만두인데 9.69 한국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No.1 Dumbling이에요 이거는 큰 큰 만두예요 11.99 Which is $12 It was worth it It's big It costs more 가죠용 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영수증이 사인 받아야 돼용 Here I go Thank you 별로 안보이네 오늘은 재미있었고 또 다음에 봐요 빠이